안녕하세요 페이퍼 그룹입니다. 저는 민아 저는 예술 저는 박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탱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교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자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우 저게 됩니다 미국의 자금의 자금의 시장에 대한 다시 제한을 지켜봅시다 우리 여러분의 자금을 teaches 저는 인도의 자금의 시장에 대한 우리의 자금을 알아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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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